이번 주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너무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하락하는 종목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락이 아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10% 20%씩 그냥 쭉쭉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등락률만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었던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선정이었습니다. 먼저 최고의 맛 볼 건데요. OCI입니다. OCI 예전에 동양 제철 화학이죠. 화학주이지만 지금은 태양광 관련주로 완전히 묶여서 태양광 섹터에 거의 대장격을 하고 있는 종목 바로 OCI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시장 대비 견고한 흐름을 보였는데 많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폴리실리콘 업체입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으로 만들어지는 과전 폴리실리콘, 인곧, 웨이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폴리실리콘의 생산 밸류 체인에서 가장 기초적인 소재입니다. 폴리실리콘으로부터 태양광이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kg당 30달러 때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진짜 엄청 낮았어요. 6달러, 7달러, 8달러, 10달러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kg당 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예전 대비 3배, 4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는 얼마냐? 현재 kg당 7달러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원가는 7달러인데 가격은 30달러다. 원가 대비 몇 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이후에 러시아 원유 수입 규모는 대폭 축소가 돼요. 이 부분은 국제 유가의 강세를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유가와 신재생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유가가 높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기대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유가가 낮으면 유가가 싸니까 굳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전반적인 고유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중심에 OCI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2,100억 유로, 상당히 큰 돈이죠. 2,10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럽 쪽에서 요즘에 크게 늘리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산비.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떨어지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GDP 대비 1%대였던 방산비를 2%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은 GDP 대비 방산비 비중이 2.6%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더 크게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 증강을 GDP 대비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장기간의 평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방산비를 올리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관련된 투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신재생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지수가 워낙 안 좋고 금리 리스크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묻혀 있지만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2년간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 이슈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육상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큰 그림에 있어서는 태양광 산업이 육성된다라는 팩트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이 더 된다면 주가는 갈 것이고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멈춘다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결국은 기관 투자자의 수급 방향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OCI에 대한 주가 추적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